똥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송영길이 코너에 몰리니까 느닷없이 노회찬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노회찬이 있었다면 단일화돼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러니 그러면서 그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다. 이런 식이죠.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자기는 지금 뭐 떵떵거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회찬 묘소에 가서 큰절을 하면서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정의당이 노인을 모독하지 말아라. 이러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조차도 이제 민주당 편을 안 듭니다. 하는 짓들이. 정의당이 봐도 이건 아니거든. 아무리 가재는 개편이라도 이거는 아니거든. 송영길이가 정의당이 단일화해 정권을 뺏기지 않았는데 노회찬이 없지. 없어서 정의당이 자기들하고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정권 뺏겼다. 은근히 정의당 때문에 그러니까 노회찬을 띄우는 거 같지만 정의당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돼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 정의당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입니다. 노회찬 형이 살아계셨다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내고 연립 정부를 구성했을 텐데 지금 상황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진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참 이 자들의 본심들 너무 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딜들은 이 티 나는 게 안 보이나 보죠?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 그랬더니 정의당에서는 이재량 정의당 대변인이 노회찬 정신을 모독하는 송영길 발언에 유감을 포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 전 대표가 자신의 문제를 눅치기 위해 노회찬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했던 노회찬 전 의원을 욕보이는 일이다. 이러고요. 반대하고 나섰고요. 류호정 그 젊은 정의당 정치인 있죠? 그 친구도 SNS에 이렇게 씁니다. 노회찬과 송영길의 분명한 차이를 하나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검찰과 싸우지 않았다. 쓸모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떨 땐 이상한데 어떨 땐 또 괜찮아. 이런 말은 또 그렇지. 자기 주장하고 법정에서 주장해야지. 검찰은 수사하는 데인데 거기 가서 수사 받을 때 얘기하면 되는데 나를 뭐 수사해라 이러면서 생쇼를 하고 그 앞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하고 웃기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 자들의 그 송영길의 그 쇼 묘소에 가서 절하면서 이 사진 올리면서 생쇼 하려다가 오히려 되려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정의당 지지자들한테도 이걸 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송영길의 생쇼를 보면 또 이재명의 생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산물 시장에 갔죠? 이재명이 사진 나오는데 아까 송영길이 노회찬 묘소에서 무릎 꿇는 사진 생쇼를 헹궈 보셨는데 이재명의 수산물 이게 동해 주문진 주문진 시장 가가지고 이런 사진을 찍고 이제 생쇼를 했는데 강릉이고 동해안 말려 죽인 게 이재명이에요. 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과학적인 결과와 정반대되는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어민들 죽을 지경이에요. 어민들 뿐만 아니라 생선 파는 식당 관계자들 유통업체들 다 죽을 지경이에요. 마트 이런 사람들 그래 놓고선 가서 연병 지르는 거냐 지금 수산시장에 수산시장 다 죽여놓고 거기 가서 사진 찍습니다. 자기가 무슨 뭐 걱정하는 쪽 야 그게 진정으로 걱정하는 거냐 수산물 다 이거 먹지 못하게 해놓고 수산물 시장에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앞에서 죽게 생겼다 살려달라는 얘기야 너 왜 그따고 얘기하느냐 이거야 여기 저는 이 강원도 분들 참 착하네 저는 이 강원도 가면은 이재명이 폭탄 맞아서 결안이 예를 들어서 한두 개 날라오는 게 아니라 결안이 한 천 개 날라와 보십시오 천 개 날라오면 결안 누런 결안 이걸로 아주 덤탕이 써요 한 천 개 날라오면 전 그렇게 얻어맞을 줄 알았어요 결안으로 너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결안 한 천 개 날라올 줄 알았는데 결안 한 개도 안 날라왔네 오죽 다 그냥 하소연만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소연만 참 착한 분들이야 이런 착한 분들이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악독하게 악용하는 거예요 알기를 국민들을 알기를 개돼지 여기는 거예요 국민이 너무 착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괴담으로 장사 못하게 했으면요 이거 맞아 죽어요 미국 같으면 총 맞아 어떻게 계란 하나 안 날라오냐 참 강원도 분들 참 에휴 진짜 전라도 같았어 봐 전라도는요 지금 오히려 이재명 편드느라고 난리지 왜냐하면 동해안 가지고 난리 치니까 서해안은 좀 괜찮은 거냐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서해안이 난리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오염된 거 근데 그거 주장 안 하잖아 이재명은 그거 주장했어 봐 서해안 지금 완전히 폭탄 맞았어 중국에서 직격탄이잖아요 몇 시간이면 넘어와 12시간이면 넘어와 중국 오염된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는 3년 걸려서 동해안이 도착해 3년 걸려서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6년 그런데 12시간이면 도착하는데 늦으면 3일 빠르면 12시간 만에 도착 늦으면 3일 걸리는 서해안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염수 폭탄을 맞고 있어 서해안은 후쿠시마는 아직 방류 안 했고 그런데도 만약에 반대로 이 대통령이 이런 괴담을 퍼뜨려서 괴담 진짜 뉴스가 아니라 서해안이 장사 안 된다 하면 결안 천 개 나왔지 그런데 강원도 도민들은 왜 이렇게 착한 겁니까 호남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호남인들이 이제는 국가를 좀 걱정해야 돼요 무조건 이재명 편들고 무조건 민주당 편들면 안 돼요 내 친구 호남인들은 안 그래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성호수님도 호남 출신이에요 이재명 잘못한 거 비판하잖아요 왜 무조건 이재명 편들어 이 생쇼를 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야 네가 가면은 네가 무슨 레이저 눈으로 쏘면 후쿠시마 오염된 게 네가 가면은 오염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왔다는 거야 뭐야 오염이 아닌데 오염시켜놓고 네 말로 장사 망가뜨려 놓고 거기 가면 뭐해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재명이 방문하면은 뭐 후쿠시마 오염수가 사라진다는 거야 뭐야 이거 이런 사진은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생쇼도요 가지가지 생쇼도를 해요 근데 그런 이런 생쇼를 하는 송영길 이재명 전혀 다른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생쇼 하려고 사진 찍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보좌진한테 우산을 씌워준 모습 이거 기자들 앞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차에서 내리면서 들어가는데 비가 오니까 우산을 그냥 보좌진 비 맞으니까 같이 우산 씌워준 거예요 송영길은 지가 사진 찍어놓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생쇼 한 거고 노예찬 기대면서 이재명도 일부러 사진 찍으라고 생쇼 한 거고 한동훈은 생쇼가 아니라 이게 진정성이에요 이게 진정성 이재명의 그 수산시장 방문한 거에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송영길이 노예찬 묘소에서 무릎 꿇는 거에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생쇼와 진정성의 차이를 사진으로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년 전 사진하고 비교를 했네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사진을 비교했는데 2년 전 이 사건 아시죠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뭔가 이 발표를 하는데 뒤에서 보좌진이 무릎 꿇고 우산 받쳐준 거 이놈들 이렇게 갑질을 해놓고 국민들 그 다음에 자기 아랫사람들 이렇게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고 정권 뺏기니까 무슨 검찰 탄압이다 무슨 정치 탄압이다 이러고 어민들 다 죽게 생겨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생쇼하고 돈 봉투 받아 놓고 노예찬 죽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거기 가서 생쇼를 해요 노예찬이 이놈들 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웃기는 짜장면 하나 더 얘기할게요 박원순 이거 유족 변호인이죠 정철승 변호사 박원순 유족을 변호하는데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 성취 됐네요 미치겠다 진짜 박원순을 변호하는 사람이 박원순이 뭐 때문에 유명을 달렸습니까 성추행 그걸로 했잖아요 그 성추행 아니라고 변호한 자가 지가 후배 변호사는 성추행 했네요 아 나 진짜 이게 이런 놈들입니다 27일 날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신체 부위를 눌렀다네요 건너편에 앉아있는 변호사 여성 변호사의 신체 부위를 누르고 또 손을 만지는 등 반복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 아 참나 이런 자가 성추행 박원순을 변호하니 아 나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것들 그런데 또 이 정철승 변호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잖아요 호의사실 적시 명예혐의 혐의로 오히려 고소를 했어요 손 얘기를 하기에 잡아서 본 것이래요 아우 나 진짜 이놈들 아우 나 배 아파 죽겠네 아니 손 얘기를 하기에 그냥 잡아 본 거예요 본 거래요 허락도 안 맞고 그냥 잡아 손 얘기 무슨 손 얘기를 했는데 손 잡아보냐 그럼 가슴 얘기하면 가슴 잡아보냐 거시기 얘기하면 거시기 잡아보냐 야 이 도둑 놈 아우 나 배 아파 죽겠네 이거 야 배 땡겨 이 자식아 어 그래서 그냥 잡아 본 것이고 그냥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또 악수한 게 전부래요 아우 나 이것들 오리발 내밀고 이 징글징글하다 하여튼 다 이재명이야 어떻게 이놈들 이쪽 놈들은 다 이재명이고 다 송영길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 진짜 강원도 사람들 너무 착해 진짜 원래 강원도 사람들 저희 어머님도 고향이 강원도신데 강원도 분들이 착하시죠 근데 이런 놈들한테는요 너무 착하면 안 됩니다 계란 정도는 왔어요 진짜 아유 나 이재명 한번 만나 내 눈앞에 한번 뛰어라 이재명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난 안 착해 나는 강원도가 아니야 고향이 어머니 고향은 강원도지만 난 안 착하니까 내 눈앞에 한번 나타나봐라 진짜 아니야 아유 징글징글한 놈들 아유 이 쌩쇼들 거짓 쌩쇼들 예 예 예 예 예 예